이 작업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의 일원입니다. 본 작품 0.4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해 기후위기 전반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. 작업은 신비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모습과 인류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불편한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상기하는 데이터인 워밍 스트라이프를 화면에 가득 채웁니다.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인류와 자연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이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